미국이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류를 코로나19의 첫 공식 치료제로 인정했습니다.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회복을 빠르게 하고 또 치명률도 낮추는 걸로 확인됐기 때문인데 저희 취재 결과 그 임상시험에는 국내 환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.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. 미국 보건당국은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회복을 31% 앞당긴다고 발표했습니다.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이 미국 등 10개국 중증 환자 1,063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 중간 결과입니다. 렘데시비르는 중증 환자의 치명률을 11.6%에서 8%로 3.6% 낮췄는데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전체 치명률을 30%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해당 임상시험에 참여한 아시아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 환자가 가장 많았는데 서울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환자 21명이 포함됐습니다. 오명돈 친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이전 연구들처럼 단순히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것을 회복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을 회복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더 의미 있다고 전했습니다. 또 증상이 나타난 후 열흘 이내에 투여해야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. 약물 투여 기간이 닷새가 좋을지 열흘이 좋을지는 후속 연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렘데시비르가 아직 식약처과를 받지 않았고 물량도 임상시험용 소량뿐입니다. 식약처과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만 충분한 양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. SBS 조동찬입니다. SBS 조동찬입니다. SBS 조동찬입니다. SBS 조동찬입니다. 아멘